내가 밸런스파그라고? 니네 엄마가 밸런스파그다 일단 다리우스 정복자 결의 다리우스 긴망은 안들었어요 건방지게 긴망 안들면 이제 6렙대 잡아 쫙지면 되죠 1렙대 올라프가 좀 불리합니다 다리우스가 이겨요 W 배우면 못이겨 올라프가 다리우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6렙전에는 다리우스가 먼저 끌면은 이깁니다 근데 먼저 안 끌면은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올라프가 불리해 예 도끼 대 도끼인데 올라프는 도끼가 2개죠 다리우스 보다 올라프가 쎕니다 안 끄네 끌면은 이게 올라프가 이기거든요 무조건 생각을 좀 하는 친구네 왓? 풀을 어디다 썼나? 택팬님 이거를 다이브가 그 안봅니까? 센스가 없네 앗 잘한다 오 잘한다 아 초까 캠핑카트 소리하네 나 궁 없는데 지금 오케이 다리우스 유치화 뺀거 나이스 그러면 자 이러면은 돌아오면 다리우스 바로 죽입시다 글클이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다리우스 템 꼬라지 보니까 글클 잘 갔네요 미친놈이네 이거 템 꼬라지 저러면 다이브도 뱉는데 미드 갔네 다리우스가 일단 풀이 있긴 한데 다이브 해버릴까요 그냥 아 저기부터 가네 까비 자 다이브 다리우스를 반갈중 내셨네요 야 템 꼬라지 저렇게 가면은 뒤져야지 뭐야 이게 다시가복부터 가는 거야 진짜 다리우스가 이제 1차를 파괴할 줄 알고 지금 밑으로 무빙 했단 말이야 나 안 피할 거야 나 이 존나 태울 거야 여기서 다리우스 있는 쪽으로 존나 때려보세요 어 이렇게 한번 울고 짖어 줘 뭐 꼬우면 들어오던가 그쵸? 얘는 근데 템이 저런데 아 이거 뭘 할 수 있나 할 수 있네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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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냐? 아파요 아 다리우스 스킬이다 나이스 어 불클 깎은 체력 751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은걸 3코 쇼진인가요 어 쇼진 가도 되겠는데요 이 판은 너무 잘 풀려가지고 굿 아이디어 이렇게 게임이 역전되면은 사나이력을 과시할 수 있죠 제가 오히려 좋습니다 어 골라톤과 탁 가는거 보고도 지금 안 빼요 얘들 비쳐가지고 그건 이제 죽이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스포야 니가 버그마 탁 탁 탁 어깨 졸나 섹시하게 맞췄는데 그걸 지가 헐라탕 먹네 스포 불클 어 근본있는 듀오 템트리 거든요 여기 굉장히 쎕니다 일적인 면만 보면 아마 모든 템트리 툭 틀어서 이게 제일 쎄거 같은데 뭐 히드라든 뭐든 간에 얘네들이 아직 올라프의 강함을 모르나본데 거리를 얹혀주네 거리를 얹혀주네 어 간만에 근본 템트리 간다 맛있네 그동안 너무 이상한걸 해왔던거 같애 뭐 해신 작션이 헌쇼지 놀라플 뭐 광유의 비더 조라라고 자빠졌네 불트포 불클이 최고야 아 람블이 여기 있어 투포는 철구도 굉장합니다 자 이렇게 슈퍼플레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뭐 하라고 했죠? 봄니 다 명예해야 됩니다 이렇게 팀원들한테 눈치를 줘야 돼요 말을 안하면 애들이 안줘 요즘 NG 세대들은 건방져가지고 한 3개정도 현재 명예의 2개입니다 미드하고 서폿이 안좋네요 서폿은 뭐 원딜 주었다 철구 미드는 뭐야 어휴 정말 이 NG 세대들은 일량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미드였는지 뻔하죠 보정 피해량 1등 어 포탑에게 가한 피해량 1등 회복량 1등 적에게 받은 물리피해 1등 자신에 대한 피해 감소량 1등 여기까지 봅시다 일단 전멸 점화 지속 틀린다면 이 게임이야 아 좋아요 왜 안되지 어 아 지랄 너 어휴 그냥 게임을 운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올라프 이제 2렙 때 W 배워야 됩니까 E스킬 배워야 됩니까 이런 질문 궁금하시면 상대가 좀 날먹을 할 것 같다 싶으면 2렙 때 W가 더 좋습니다 아! 어 갑작이 대가리 한대면 일단 죽이는데 잘가 이런거 버티고 있어 이 새끼야 집에 가지 얘 또 와봐 또 와봐 알아들었어 형씨? 또 와봐